가격표가 없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분 따라야 가격이 다른 거야? 아니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거 얼마예요? 2,000원 요건요? 2,000원 요건요? 3,000원 수동생이냐고요? 저 동생 어? 저 동생 그러니까 수동생은 아니에요 어? 팔 갓 모 팔 갓 모 팔 갓 모 사나이 피생! 의자 태병 박경호 평택시 1일 출근로 출근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피생! 챙겨오라고 부탁드린 물건은 가져오셨나요? 이 물건 가지고 뭘 하시려고 챙겨오라고 했습니까? 오늘 출근이 평택시 알뜰 나눔 장터 1일 판매자가 되어보는 건데 팔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금은 제가 갖는 겁니까? 어... 왜 대답을 못 해주시지? 대답해 주십쇼! 네 가십니다 아니 카메라 끊지 말고 대답해! 피생! 피생! 의자 태병 박경호 오늘 알뜰 나눔 장터 신입 판매자로 왔습니다 피생! 피생!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알뜰 나눔 장터를 총괄하고 있는 오민정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관정입니다 제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나 이런 것들에 좀 단동 교환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단동 교환도 해드리고 있고요 가격표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가격표도 쓸 수 있게끔 모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물건을 갖고 왔는데 가격 측정은 누가 하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얼마나 지속됐는지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요 저희가 17년간 이어지고 오고 있고요 워낙 고정적으로 오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인기가 아주 높은 알뜰 나눔 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17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측정해서 스스로 하는 점도 있겠고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스탬프를 한 번씩 찍어주고 있어요 7번을 모두 다 찍어 갖고 오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동용품이 잘 팔리고요 학생용품 계절용품이 잘 팔립니다 타이어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셔요? 아 또 여기 또 책을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출! 아? 쨘팸님께? 노! 잠시 이쪽으로 와서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평택시 비전동에 사는 서정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랑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저희 항상 이렇게 가지고 집에 있는 거 나눔 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저건 명품인데? 어.. 명품 닮은 그냥 백이라고 하죠 어 깜짝 놀랐네 아 우리 지호가 오자마자 계속 저를 쫓아다녀가지고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영동에서 온 김가람이고요 얘네는 4학년 현지호예요 보통 자기 아들 저희 아들은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요즘에 토요일날 얘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와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애가 일이 있어요? 학원이랑 이런 것들이 토요일에도 갈 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지호는 토요일날 학원 가고 싶어? 아니요 근데 엄마가 보내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이 오래요 형도 어렸을 때 태권도 했어 태권도 그럼 지금 무슨 띠예요? 리품이요 나랑 단위 똑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 할 줄 알아요? 품새? 보여줄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면 형이 슬러시 하나 사줘도 돼? 호호호호호호 배가 절도가 있네요 저 잘 사와요 와 너무 맛있다 너무 시스러워 할 줄 알았는데 그럼 회오리 감자에다가 콜라까지 사줄게 아니 지금 시간이 11시거든요? 메인 스틸이라 그래야 되나? 고기는 꽉 찼어요 이따 근데 여기 뚫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내 물건 팔기가 너무 창피한데요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 물건 영어치 인기가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아 얼마를 받아야 되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경매 시스템을 좀 알려줘도 될까요? 조금만 알뜸 나눔 장터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재사용 및 쓰레기 발생을 줄이자는 취지의 장터이며 평식시청 앞 광장, 송탄 이충 분수공원, 안중 근린공원 등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동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돗자리를 지정된 장소에 펼치고 준비한 물건을 진열한 후 개장과 더불어 판매나 교환 등을 할 수 있으며 시민을 위한 체험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아 추가적으로 이따 무적 해병이 상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생! 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적 해병 박경우입니다 집에서 전기를 아끼는 만큼 1년에 2번 돈을 돌려받는 산소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희생! 경호 씨 이걸 파시게요? 이거 팔아야죠 그러면은 이거 사시고 회오리 감자랑 슬러시 사주시겠어요? 500원 해가지고 3,000원에다가 이거 5,000원, 8,000원이면 회오리 감자랑 슬러시 사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더 싼 거 아닌가요? 1분! 그러니까 아예 모르네 하나에 500원이면 싸는 거죠 이게 휴지 사죠 감독님이 물가를 아예 모르시네 이렇게 안 판대요 다 팔 자신 있을까요? 뭐 이거 6개 이 정도면 다 팔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벌써 고객님들 와 계셔가지고 안내말씀 안 쓰네 아 안내말씀 안 쓰네 아 뭐야 아이 반갑습니다 고객님 어떤 거요 어떤 거요? 파는 거예요 아 휴지 파는 거예요 이거 흰성 흰생 경호 세병 1096기 김태우 사당 천천히 대 총수 이겼습니다 흰생 흰생 아 선배님 뭐 사시려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거를 사면은 이 친구가 미래 해병 맞아요 미래 해병 이거 500원인데 지금 현금 있으십니까? 제가 잔돈이 없어가지고 두 개만 지금 천 원 있어요? 아니요 만 원 그럼 두 개 만 원에 오케이 짜세지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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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고마워요 이거 하나에 500원 해가지고 잔 만 원짜리는 없으시죠? 아하 아 이송 이거 티 살 사람 있어요? 이거 티 한 장에 5,000원 5,000원 오케이 좋아요 사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아버님까지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할게요 가위바위보 저랑 해가지고 씌시면 내리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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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1대1 지금 1대1이에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이겼어 이거 티를 좀 잡고 같이 잡아 당겨줘야 돼요 여기다 사인해서 드려낼까요? 아 감독님 좀 제대로 잡아줘요 이거 아 이거 사인 이쁘게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잡아줘요 아 더 다시 여기도 여기도 잡아줘 아 여기도 잡아줘야죠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잡으라고요 여기 하하하하하 오케이 땡큐 경호 씨 진짜 다 팔았네요 아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완판 개병은 인정을 남기지 않는다 진짜 보여준 거 같아서 너무나 뿌듯합니다 판매한 금액으로 뭐 할 거예요? 회오리 감자 사줘야 됩니다 피생 먼저 개병 박경호 오늘 평택시 알뜰 나눔 장터 일일 판매자 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피생 오늘의 출구가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는데 어땠어요? 좋은 인연들 많이 만난 거 같고 오늘 물건 판매해가지고 좋은 일도 한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알뜰 나눔 장터의 매력이 어떤 거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장점인 거 같고 제가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함으로써 순환이 된다는 거에 너무나 큰 장점인 거 같습니다 수익금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선배 해병님께서 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17,000원에서 슬러시 사주고 회오리 감자 사주고 지호 어머니 슬러시 사드리고 해가지고 5,000원 남았습니다 나는 5,000원으로 어떤 거 하실 건가요? 이거 뭐 할 거 있습니까? 이거? 저 음료수 하나 사주실래요? 와 욕할 뻔했네 진짜 아잇! 아까 사인할 때 제대로 안 잡다만! 플랫벨 이거 이거 맞아? 엄마는 황금향으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먹어보고 또 와서 붙여먹고 가자 가자 고마워 오늘 또 좋은 인연 만든 거 같아서 좋다 아잇!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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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